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고1, 고2 학생 여러분들, 자 이제 방학 한 달 지났고요. 이제 딱 한 달 남았죠. 정말로 계약하기 싫은 학생들이 아마 훨씬 많을 겁니다. 계약 전에 딱 이 정도만 하면 영어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무슨 수능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당장 내신 공부를 할 때, 아 나 학교 어차피 3월 올라가면 이제 내신 공부하는 건 맞는데 그럼 그 전에 2월 달에 이 정도만 정리하고 공부를 했어도요. 학교 가자마자 공부가 엄청나게 수월해질 겁니다. 자 혹시 고2 학생들은 이제 알 거예요.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고1 올라간 학생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게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공부하지 않나요? 영어 공부라고 하는 걸 단어 암기가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내신 공부할 때, 자 이제 고1 학생들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교과서만 나온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부교제가 들어가거든요. 부교제가 교과서 범위보다 보통은 다 많아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막 들어가고요. 이게 범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좀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해석 한 번 제대로 하고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막판에 중간고사 직전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야매동을 하는 거지. 해설지로 그냥 대충 공부하고요. 또는 아 이거 선생님이 강조했으면 서술형 가능하니까 또 문장을 통째로 암기도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점수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제 고2 올라간 학생들은 영어 좀 약했던 학생들은 알 겁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 영어라고 하는 게 어쨌든 학교 내신 공부할 때 기본기 공부가 되어 있어야 범위가 많아지더라도 많아진 범위를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벌써 1월 지났으니까 딱 이 정도만 공부하고 들어가면 정말로 3월 달에 학교 수업 따라가기 또는 내가 시험 범위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요. 아니 수학은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선행을 하죠. 맞죠? 근데 영어는요. 이거 봐요. 안 하잖아요. 뭐냐면 수학이라는 과목은 선행을 해야지 뭔가 도움될 거라는 생각하니까 공부합니다. 지금 제가 선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영어는 선생님 어차피 3월 달 학교 가면요. 내신 범위가 정해지면 그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문제. 범위가 보통은 너무 많아요. 이게 공부가 해결될 수 없는 시간에 공부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량이 되어 있어야 학교 어느 학교든지 간에 학교 교과서든 부교제든 공부가 가능한데요. 그 범위가 이겁니다. 2월 달 딱 한 달 동안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 자, 뭐냐? 문장을요. 의미 단위별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주고 묶어주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어는 하나의 묶음 묶음의 단위거든요. 단어 단어 단어만 읽으면요.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몰라요. 붕 떠버린단 말이에요. 의미 단위별로 읽는 연습이 되어야 하며 고1 올라간 학생들은 이게 필수상입니다.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희도 모의고사를 보면요. 예를 들면 2등급은 나옵니다 하면 2단계가 아니라 2번이에요.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줄거리를 놓치지 않은 연습. 자, 의미 단위별로 읽는 건 기본으로 된 상태에서 강약을 주면서 읽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말로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말로 토마스의 아들이자 아니 아들이 할게 토마스의 아들이자 제니퍼의 아들이기도 한 근데 줄리아의 오빠이며 그 다음에 데이빗의 형이기도 한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만약에 이렇게 문장을 썼으면 아마 3줄에서 4줄이 나올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게 다 중요한가요? 아니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죠? 탐스는 시인이다예요.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수식어구는 한 번만 읽고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뼈대를 잡는 게 그게 키워드입니다. 전체 문장 모든 문장을 키워드를 잡으면서 읽으면 전체 줄거리가 보이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로 나오든지 간에 서술형 문제를 제외하고요. 물론 서술형도요. 이건 가능합니다. 미술시고 의미하는 걸 찾아보세요. 이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영어라고 하는 게 의미 단위별로 끊어주고 묶어주는 기본 공부의 두 번째 단계가 키워드 잡으면서 글을 읽어가는 능력이에요. 이 정도만 공부 딱 해놓으면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3월 달에 올라가서 어느 범위가 나오든지 간에 단어는 어차피 계속 외울 거고 어떤 질문 나와도 글을 이해하고 자격자 자습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공부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읽고 줄거리 잡는 거 당연히 누군가한테는 배워야 되죠. 그런데 학습이 바로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배운 다음에 이렇게 글을 잡아가는 거구나 익히는 연습을 한 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3월 달에 올라가면 어차피 학교 내신 위주로 공부하게 돼 있고요. 공부한 걸 적용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고1 모의고사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만약에 끊어주고 묶어주고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지 아세요? 인디드 사실상은요. 필자가 강조하려고 쓰는 말이에요. 연결해요.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만 가지고도 이 문장은 이 글 전체의 주제문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나, 대신에 이런 게 나오면 야, 나 주제문 여기 써쓰기가 나 좀 봐줄래? 이 장치예요. 사실, 끊어주고 묶어주고 해볼게요. 엠파워링, 힘을 주는 것, 권한을 주는 것은 관광객에게, 근데 수관은 알게요. 임파워 A 위드 B가요. A에게, 자, B에 힘을 주다, 권한을 주다예요. 관광객들에게, 우리 휴대폰 모바일? 모바일 접근에 권한을 주는 것은 전사, 명사, 수요구야. 서비스에, 모아가칭? 호텔 예약이라던가, 항공, 티켓팅이라던가 그 다음에 추천, 지역. 이거 되게 오르는 단어야. 어트랙션이 매력도 있지만 명소가 있어요. 유명한 장소. 자, 지역 명소를 위한 추천이라던가, 에어라인, 자, 항공, 티켓팅이라던가 호텔 예약과 같은 서비스의 모바일 접근을 관광객에게 권한 주는 것이 동사 앞에 끊겠습니다. 제너리티가 만들다, 생성하다예요. 뭘 만드냐? 강한 관심과 상당한 이익을, 상당한 이익을 만듭니다. 이거는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로 옮긴 거예요.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이 정도 문장을 한 번 딱 보고 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가 훨씬 중요해요. 이제 뭐냐? 아까 내가 한글로 얘기했던 그 예문 기억나죠? 수, 시, 고, 고 빼면 됩니다. 뭐냐면 무조건 여러분들 1, 2, 3, 4, 5, 0, 씨라고 배웠죠?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그러니까 주호동사, 목적, 보호인데 그게 문장인 뼈대예요. 거기에다가 모든 언어의 공통점, 육하, 본책만 들어가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문장으로 변하거든요. 자, 볼게요. 사실, 주호도랍니다. 관광객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은 어떤 권한이냐? 모바일 접근 권한이에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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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 어떻게 서비스에 모바일 접근권을 관광객에게 주는 것은 끝, 뭐가 끝났느냐? 수식어구예요. 이런, 저런, 저런, 저런 거와 같은 심지어 명소라는 말을 몰랐어도 이게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이거 다 수식어구란 말이에요. 한 번 읽고 넘기는 문장이에요. 자, 모모는 이제 동사 들어갑니다. 이게 만들어내지 않냐? 강한은 꾸미는 말이에요. 관심과 당당한 이윤을 만들어낸다는 거다. 이게 진짜 필자가 의도하는 바거든요. 아니, 어떤 서비스, 관광 서비스 같은 거에 모바일 접근 권한을 관광객에게 줘라. 그러면 관심도 생기고 이윤도 돈도 벌지 않겠냐. 이렇게 글을 읽어나가는 게 해석이에요. 해석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토시 하나 안 베꾸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 긴 문장은요.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한 거예요. 참고로 영어는 평균 6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각각의 문장을 이렇게 따라가면 전체 글이 뭘 말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빈칸이 나오든, 대입학이 나오든 순서나 문장, 습의 문자가 나오든 그래야 문장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월에 할 내용이, 공부할 내용이 나는 중간고사 대비해야 된다. 근데 범위가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내가 보통 아, 중간고사 공부 잘 안 하잖아.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본 실력이 있어야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2월에 끝났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죠. 내신 대비 시간 확 줍니다. 두 번째 3월이나 6월 모의고사 점수도 달라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수능은 관심이 없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내신 공부할 때 이 정도 공부량은 해놓고 공부해라. 아니, 수학은 항상 서등하면서 아니, 영어는 아무 준비당으로 훅 들어가니 이게 진도 따라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꼭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학생마다 좀 케이스가 다르죠. 그 다음에 고1, 고2도 좀 달라요. 고2 학생들은 그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학교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지만 고1 학생들, 아, 범위가 많을 거다. 그거 꼭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학생들마다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Q&A 오셔서 선생님 저 몇 학년이고요. 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저희 연구팀이 설명 상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2월 달 아, 이제 정말 계약하기 너무 싫은 건 알지만 한 달 좀 착실하게 보내셔서 다가오는 새 학기 승리하시는 한 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